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차돌떡볶이, 모둠튀김, 새우튀김, 김말이튀김, 오징어튀김, 고추튀김, 밑에는 다 노박튀김 오징어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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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계란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맛있다 국물을 더욱더 먹어야지 크림프를 더 먹을 수 없네요 그릇에 뼈 다 먹어서 고구마가 하면 더 맛있어요 고구마가 정말 맛있어 고구마가 맛있어 고구마가 많이 먹어서 고구마가 엄청 좋네요 고구마가 많이 먹어요 고구마가 맛있다 고구마가 더 맛있다 고구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구마가 더 맛있어서 치즈볼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저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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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을거에요 참기름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정말 맛있어요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지만... 너무 맛있어 오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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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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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